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1월 15일 날 선거법 관련된 그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내리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포면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형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때릴 것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니까 심각한 모양이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예상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런 정보를 직접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좀 심각한 상황인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제각각으로 이렇게 보도한 것을 재구성해 보게 되면 이런 비유를 써도 결코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마치 집중폭역을 당한 것처럼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보면은 헤쳐나갈 그런 묘안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다음 주에는 11월 25일 날 1심 사건인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질로 따지게 되면 훨씬 더 죄질이 낮고 거칠고 그리고 정거물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사자 가운데 가장 핵심 당사자가 그냥 스스로 이제 생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리저리 빠질 구멍이 있었는데 11월 25일 날 이제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에서 다투는 그런 당사자가 직접 살아있지 않습니까 씩씩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끈은 정말 더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혹독한 그런 사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이든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저 양반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텐데 11월 22일이면 이제 불과 2, 3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건의 파급 효과라는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법원도 그날 엄격하게 아마 출입 통제를 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11월 22일 날 개최됐던 민주당의 확대 간부회의 장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이재명스럽지 않은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건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더해가지고 우리 사법부 역사를 보게 되면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의감이 투철했던 법관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법관마다 제각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온건하고 어쩌면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종류의 발언을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원내에서 좀 격앙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요망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했는데 사법부 전체를 사자바스 비난하는 그런 종류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11월 22일 날 당 학대 간부회의에 이재명 당대표의 절제된 그런 언행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법부가 조금 경미한 그런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그리고 소망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1심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좀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23일 날 장외 집회 4차에서도 마이크를 잡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탄원 서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강원 양면을 이렇게 추진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답지 않게 낮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걸로 봐가지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자신도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묘한 나라라고 하면은 11월 22일 날 한국갤럽이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11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3일간 실시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런 사법 처리와 관련된 그런 대국민 인식도 조사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국갤럽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이재명 1심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는 유권자들이 43%가 되고 부당하다고 믿는 그런 유권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42%인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반듯하고 그냥 양식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한국갤럽의 43대 42라는 그런 1심 판결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야 이 양반들이 그냥 피로에 따라가지고 그냥 여론조사 결과를 그냥 만들어서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정당하다가 43% 부당하다가 42%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질책받지 않고 야당 쪽에서도 그렇게 질책받지 않는 그런 종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등장하고 직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론조사 기간 하나 정도도 공정한 여론조사 정직한 여론조사 투명한 여론조사가 이루지도록 그렇게 제도를 계획하거나 정책을 개선하거나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그렇고 선거가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11월 25일 날 한 이틀 이렇게 남은 건데 소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정교사 혐의 1심 첫째는 선거법 위반의 사건하고 달리 이해당사자 원고 피고가 모두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선거법 위반 사안보다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런 정거물들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법리 적용이 제 자신이 법기술자가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 명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정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문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그러나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벌써 11일 22일 날 1심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한 것은 첫 번째 발언입니다 그러나 판결문 작성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을 사안인데 한국의 사법부가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